23년도 전남 고흥 조생종 햇양파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23년도 전남 고흥 조생종 햇양파 판매합니다. 전남 고흥 조생종 햇양파입니다. 양파는 많은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파는 식재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파는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항염작용, 심혈관 건강개선, 항균작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는 매일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완전 저렴한 특가가격입니다. 사이즈 선택, 소, 중 선택 판매가격, 소 사이즈 가격 3kg 7,500원, 5kg 12,500원, 10kg 25,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판매가격 중 사이즈 가격 3kg 9,000원, 5kg 15,000원, 10kg 30,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23년도 전남 고흥 조생종 햇양파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